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그래서 오늘 뭐 하시나요? 오늘요? 오늘 오랜만에 롤을 할까 생각했는데 오늘 하루 정도? 근데... 화도 많이 해서 그런지 약간 롤택이 왔는데 나 새로운 챔프 그냥 연습해볼까 하고 연애 같은 거? 잘하면 제일 간지나는 챔프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그거 한 번 연습해보게 야쓰오? 리부? 챔피언 추천으로 수구마의 해명에 챔피언 추천으로 수구마 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? 그 정도면 나름 상식선이야 솔직히 이어폰 추천 고장나지도 않은 이어폰 추천 받으면서 돈 받는 거나 그런 거보다 훨씬 정정당당하고 그렇게 받는 건데 왜요? 뭐가 문제인데요? 이어폰이 멀쩡한데 왜 사요? 아니 필요도 없는데 왜 사야 돼요? 나 살고 싶으면 뭐라도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어? 웅당 제가 진짜 돈을... 에? 진짜 정정당당하게 돈을 안 벌고 제가 못된 스트리머였으면 천 원에 한 표 해가지고 오늘 그걸로 챔피언 연습할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받죠 그걸 머릿속에 떠올이기만 한 것도 너가 쓰레기라는 거야? 음? 이분이 예민하네송 부르는 사람 맞나요? 네, 젠데요? 왜요? 뭐요? 불만 있으세요? 좀 다르게 생겼다고요? 감사합니다 저예요 아니 내 동생이 잼민이잖아요 동생도 반에서 친구들 다 예민하네 화났네 이러고 있다는 거야 내 동생이 근데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대 그리고 사실 그거 부르는 애들은 나를 알아서 부르는 게 아니고 그 노래가 약간 구전돼가지고 노래를 아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내 댓글에 이렇게 달아 어? 이거 진짜 사람 목소리였네? 이래 사람 목소리 아니면 무슨 목소리인데요? 사람이 아니긴 솔직히 그 시청자 아니어도 딱 안아보네 네, 뭐라고요? 유튜브 볼 땐 귀여운 분이셨는데 이미지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트위치 깔아서 우정혜 님 보라고 하는데 이미지가 완전 달라 보여서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, 저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? 그 사람 맞아요 왜요? 더 예뻐 보이나요? 감사합니다 예민한 애송 이제 못 보냐 보고 싶어요? 보고 싶어요? 보고 싶으면 말씀하시죠 아니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짜증나게 쌍이 많이 얼굴 봐서 들어온다 고정인 유튜브에 두뇌하는 거 나오면 인생 업적인데 아쉽네요 이후로 니가 오늘 너무 이뻐 좋네 아니야 나 불렀네 개소리 하지마 싸우지마 롤 켰는데 롤에는 아무도 관심 없음 오히려 저런 번지만 오지게 늘어난 아 내 말이 좀 봐 얘들아 니가 안 참으면 어쩔건데 아니 지금 왜 때려 아 지금 왜 때려 지키롤은 도저히 못 보겠어 아니 지금 왜 때리냐고 그럼 링도 시도 떼고 억시 열받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오는데 올 때마다 뭔가 불타요 아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불타요 그럼 뭐 이렇게 쥐불놀이 하면서 쥐떠져가지고 불 불 먹고 칼 칼 축축축축해가지고 덤블링 딱딱 한 다음에 막 이래야 돼? 미친놈들아 응 바로 그거 꺼져 연습하는 걸로 야스오를 보여줄게 이동시 기류가 발생하여 야스오의 자원이 채워집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기류가 더 빠르게 오릅니다 그리고 이해한 척하고 이제 알았다 해서 본 게임 들어가고 또 몰라서 우리한테 물어본 근데 홍수충이라고 하나 아니 야스오 스킬 스킬 당연히 알지 근데 이제 세세한 걸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거 패시브라 물리 피해를 얼마 입히고 재사용 대기실 이런 세세한 걸 모르는 거지 스킬은 알아 Q는 뭐고 W는 뭐고 E는 뭐고 다 알아요 네? 그건 모른다고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? 하.. 진짜 난 몰라요 그런 거 나는 자 몰라요 야스오 나는 자 몰라요 여백이 미 1을 쓰면서 패시브를 채우고 Q로 치고 빠지고 쉴드로 적공격 무효화를 하면서 안정하는 게 핵심 뾰오리 Q를 2Q로 띄우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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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설마 지겠어요? 가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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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모자가 안 해주잖아 우정아 진짜 혹시나 해서 말해주는데 장막은 근접공격은 몸마가 수사체만 나갈 아니아니 알거든? 어? 어? 어 얘네 나 노리나 본데? 으악! 어 쪽팔려 어 왜 이렇게 어려워? 솔랭에서는 이런 야스오를 우리 팀으로 만나면 욕 안 할 수 있을까? 레드무기 찍으러 갑니다 Pas 수고 crus 형식입니다 ago 야이런 욕 들으면서 네? 해야 되더라고요 중급 본전의 9킬사 데스 가슴이 웅장해진다 포탑 철거 오지게에서 게임 진행 어 나 알 것 같아 나 야 쏘아 하는 법 알 것 같아 방금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 느끼신 거라면 들리셨습니다 와 근데 거의 다 마신 거 쌍대 진짜 사람 아니네 뒤지게 못하다 사람 아니라고 롤 알맛인데 우정희님 진짜 잘하시네요 프로 해도 될 듯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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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쭉 할인 줄 아세요 중급 본 3대 1 할까 이거는 진짜 꿀잼 듯 오케이 도장 깨기 들어가자 그럼 기합 한 번 치게 넣고 가자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어 진짜 좀 치는 거 같은데 중급 본 쓰니까 어? 놀지마 쫄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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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머리 진지하게 빈삭해 봤는데 99% 확률로 2탄은 친다 으아아아악 이거 뭐야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니넨이도 한 번 잡아줘야겠죠 많이 경직 뛰어 계신 거 같아요 긴장하신 거 아니죠 으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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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니 무서워 겠죠 제가 경기보다 이게 더 재밌네 박진감 넘친다 나 못먹어 노정익님 유튜브에 중급 본 2 대 3은 하나도 없어요 유튜브에 올려주시나요 안 올라가요 수지 올릴 필요가 없어요 3대1 붙어 붙어 이리 와 쫄았냐 쫄았냐고 묻잖아 3명 가볍게 제압하고 3명 가볍게 제압하고 기다려라 쇼메이커 인소가간다 3명 2-3 invitций hur 4명 퀸리며 우군 에termin 2명 진짜야? 거짓말 아니고? 그럼 나도 할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